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한류의 현상과 그리고 그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정구주도 문화개방 추진 속 한류의 부상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정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문화개방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기류를 잘 타서 한류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슬람의 이런 보수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향유가 어려울 것 같았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류가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사우디에서 최근 공개된 특히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방영된 사우디가 제작한 코미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여성 주인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성 주인공의 이름은 아지자고 여주인공이 굉장히 젊은 20대 여주인공입니다.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가장 지금 보는 것처럼 누들, 면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아지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가족들한테 한국말로 욕을 합니다. 즉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나 자기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한국말로 욕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인도 나와서 한국인은 여기서 중개인으로 브로커로 나오는데 이 아지자, 이 여주인공이 한국어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도 접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는데 브로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 한국 여성이 이 아지자를 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그 아지자라는 주인공이 한국인 브로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이런 걸로 결론이 나기도 하는데 이제 아지자의 내용은 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지난 2023년 9월 6일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방영된 이 사우디 코미디 드라마 타히르의 가족에서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제 젊은 이 가족, 이 가족의 젊은 멤버들 이 아지자와 아지자의 이제 형제들, 형제들이 자신의 어떠한 미래를 개척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떠한 난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믹스럽게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정말 야심차게 공개한 사우디 코미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한국어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여주인공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만큼 이제 한류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불상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위 코미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방영된 사우디 제작 코미디 드라마 타히르의 가족은 사우디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한 열정과 또 사우디 젊은이들의 한류에 대한 애정을 모두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사해주고 보여주는, 입증해주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지금 사우디 최초로 공개된 드라마에서 한류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여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또 사우디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을 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지난 2022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떻게 생각하면 선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수만 전 SM 대표가 K건설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것입니다. K-POP, K-드라마의 미래가 아닌 K건설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참석한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즉, 한국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컨퍼런스가 아니라 인프라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이제 사우디의, 이것은 이제 사우디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수만 씨는 이제 이전부터 이미 2019년부터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을 위한 키디아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디아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우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 시티를 만들려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수만 씨가 참여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난 2022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참석하여 이제 연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듯이 한국과 사우디 간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즉 키디아 프로젝트란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을 육성 전략의 하나로써 키디아 시티를 이제 이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산업의 허브로 중동에서의 허브로 또 세계에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왜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척에 나섰을까요? 그 정답은 경제 다각화입니다. 사우디는 2010년 말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에 본 반정부 시의의 여파가 사우디에도 미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정부 자체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석유 수익에 기반한 경제로는 더 이상 국가를 끌어갈 수 없다.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라면서 사회적 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우디는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또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성들이 온몸을 다 가리고 얼굴도 가려야만 했고 여성들은 혼자서 외출을 하기도 힘들었고 운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성들을 보호하라는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이유였지만 결국에는 이는 이슬람을 이유로 해서 종교라는 이유로 해서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우디는 세계 제1의 산유국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석유 자본에만 이종해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왜 우리가 경제를 다각화하고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하나 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계사적 흐름에서 이제 2010년대 쉐일 혁명으로 미국이 또 다른 산유국으로 부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가가 급락하였고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이런 위기를 타겟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히 그동안 이제 석유 자본에 의해서 복지 혜택을 누려왔던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었면서 뭔가 사회와 경제를 위한 어떤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우디 정치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사우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등극하면서 이 젊은 왕세자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정말 파격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입지도 굳히게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충분히 마련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사우디 정부는 2016년 비전 2030이라는 그런 경제 개혁, 사회 개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다각화, 경제 개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는 비전 2030 전략 중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청을 2016년에 건설하는 등 설립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나서고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굉장히 고도의 기술에 필요한 산업보다는 발전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우디 정부가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성화한다 한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미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를 가진 사우디에서 이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것은 영화관이나 음악 콘서트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고 여성의 사회활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외출, 자유로운 외출이라든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아무리 활성화해봤자 사회가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비하는, 수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먼저 바꿔야 했고 그래서 개방된 사회로 나서기 위해서 사우디 정부가 사회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소비자의 육성 전략이 필요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여성의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유롭게 외출을 하려면 여성이 어떻게 혼자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동안 운전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여성이 외출을 한다 한들 그동안 어디 공공장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서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동석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은 사회 분의식이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석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이나 영화관이 오픈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콘서트장과 영화관을 오픈하였고 영화 상영과 콘서트, 음악 콘서트의 개최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유롭게 나가서 또 남성과 동석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기반적인 조치,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활성화를 먼저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재반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사우딘 내 한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류의 열풍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장금이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육박하면서 대장금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런 대장금, 주몽 등이 특히 중동 지역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으면서 대장금, 주몽 등이 2000년대 초반 열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같은 주변 중동 국가에서 방영된 대장금, 주몽 등이 인기를 얻자 사우디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사우디에서도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커피프린스 이런 현대극들도 중동 국가들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방영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 한국의 현대물마저도 사우디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K-드라마 드라마가 열풍을 일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한국을 알아가려는 그런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사실 지금 사우디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 내에 한류의 역사는 지금 정부의 이런 문화 개방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한류는 이전부터 사우디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3년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사우디 여학생들의 모임인 한국문화사랑 동호회인 하나클럽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우디 한류 동호회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류는 사우디에서 인기를 받아왔고 인기를 얻어왔고 이렇게 꾸준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 정부의 문화 개방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 힘입어 중동 최초로 세계의 케이팝 가수인 BTS, 한국의 BTS 방탄소년단이 중동 최초로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그 장소가 사우디 리아드였습니다.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케이팝 가수인 방탄소년단이 중동에서도 콘서트를 개최를 하였고 그것이 바로 제일 처음으로 BTS가 콘서트를 중동에서 개최한 것이 되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의 수도 리아드에 위치한 킹파허드 인터내셔널 스태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를 하였으며 수많은 여성 팬들이 참석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BTS를 상징하는 색깔인 보라색의 물결을 이루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BTS 콘서트가 개최될 당시 적극적으로 사우디의 여성들은 차량, 배너 등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팬심을 보여주었고 또 BTS의 구호인 Speak Yourself, Love Yourself를 외치면서 사우디 개혁 정책의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여성들의 역할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평가와 분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렇게 사우디의 새로운 개혁 속에서 중심에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K-Culture Festival인 KCON 2022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었고 2만 명이 모이면서 성황리에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문화는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동안 사우디와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콘서트 특히 한국 K-POP 콘서트들이 지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그런 팬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우디의 적극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노력과 또 사우디가 한국 정부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로 바라봤고 정부 간의 협력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라던가 KCON 같은 대규모의 콘서트가 이제 용이하게 쉽게 사우디에서 개최될 수 있었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도 정부 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콘서트들, 대규모 콘서트들이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정부 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협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와 사우디 관광부 차관은 SM의 지적 재산과 사우디의 문화 유산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J E&M과 사우디 문화부 양측은 영화, 음악, 공연, 음식, 문화 유산,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협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왕정이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한 국부펀드를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에 6천억 원대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최대 게임 기업인 NC소프트 지분 9.26%를 인수하면서 PIF가 NC소프트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우디 정부의 이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호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중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고 사우디 정부로부터도 어떤 신뢰라던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고 한류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우디 대중들의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국 문화 콘텐츠 브랜드 파워지스는 65.2점으로 26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하면서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대중들은 주로 한국 콘텐츠 등 드라마에 대한 선호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사우디의 한국 문화 콘텐츠 이용자들의 연량은 20에서 30대이며 대체로 젊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볼 수 있었듯이 사우디 대중들이 이런 새로운 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소셜미디어의 성장률이 연 8.7%를 기록하면서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인구 3,508만명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93.31%에 달하고 또 인구의 79%에 해당하는 인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가입자도 인구의 11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대중들의 소셜미디어 사용률이 높은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류 확산 역시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류를 좋아하는 팬덤이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K-POP 피난은 한국 K-POP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현재의 팬들이 서로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지금 옆에 볼 수 있는 아지즈빈한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K-POP의 신곡을 항상 소개를 하고 댓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SNS를 통해서 사우디 한류의 팬덤이 계속 확산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우디 아미의 방탄소년단 BTS의 팬페이지도 인스타그램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한국 드라마를 위한 한국 드라마 팬페이지도 사우디 주인이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 팬페이지도 인스타그램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K-드라마 쏘리라는 이 팬페이지의 경우 팔로워가 10.9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드라마의 스냅샷 같은 것들이나 영상들을 올리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계속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우디 대중들이 한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헬로톡이라는 언어 교환 어플을 통해서 사우디의 한국 드라마 팬들과 소통을 해본 결과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든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대중들도 상당수가 존재한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장밋빛 미래 실제로 지금 굉장히 한류가 사우디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사우디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력 속에서 한류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이 권위주의 정치,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전략이다.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 스포츠 프로젝트,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이런 정권 탄압, 권위주의 정치, 인권 유린을 회피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워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 개방, 콘서트 개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면적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탄압을 감추기 위한 이벤트성 전략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가 하락 속 경제적 혜택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자 영화관, 콘서트 관람을 허용하고 여성의 운전 허용과 같은 사회적 제한을 완화하고 문화적 개방을 시도함으로써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민심을 아우르며 왕종의 이런 존속을 꾀하려고 했다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우디 왕정에 비판하였던 언론인 까슈쿠지가 살해된 이후 배후의 사우디 왕사자인 빈살만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사우디 정부가 해외 스포츠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 워싱이다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면에는 사우디 정부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리고 이런 권위주의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면피움 전략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우디의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 정부의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기자가 체포되거나 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또 이런 정부의 명성에 해를 끼쳤다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LGBT 관련 콘텐츠 삭제를 요청을 한다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우디 왕정의 시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화관을 오픈하고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런 콘서트나 영화관에 참여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우디 정부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발전했다 이런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한류에 대해서 잠시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한류의 시작 시기는 2005년 대장근 방영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현재 2023년 드라마, 2023년 기준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산에 맞선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이렇게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생충, 부산행, 범죄도시 이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전에 사극이 보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사우디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우디에서의 한류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도 사우디 한류의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서 한류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한국의 문화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굉장히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이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 소셜미디어 활용 사우디 대중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류가 또 재생산되고 재확산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또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하다 더빙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한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사우디 한류 현상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우디 한류는 현재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 개혁의 시그널로서 문화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우디 정부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시계로서는 이런 문화 개방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정말 완전하게 정치적 개방까지 이루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문화를 향후하고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팬덤이 형성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개방 또 문화적 개방을 향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자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왕정은 아마 이 점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또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자들의 비평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기자들을 체포를 하거나 인플루언서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대중들이 어떤 굉장히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특히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의 자유까지 갈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사우디 정부가 다시 대중들의 문화적 자유를 억압하며 한류의 확산의 장애 요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의 한류는 사우디 대중들의 자발적인 팬덤 형성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또 사우디와 한국 정부의 활발한 교류 이 세 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감히 호환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한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형성되고 또 사우디 정부의 간섭 등에 따라서 향후 한류의 있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한류의 확산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사우디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와 한국 간의 신뢰 회복, 신뢰의 강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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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